그건 내가 할아버지랑 잘 조율을... 동시에 아가씨랑 정군단 머슴은 멍성마리 당하고 쫓겨날 거고. 저랑 상무님이랑 섞으면 시너지가 않나요. 서로에게 독이지. 민트는 민트끼리, 초코는 초코끼리. 그렇게 살아야죠. 훈이 신고 안 할 거면 가시죠. 진짜 나 좋아해? 정말 박 차장한테 내 단점이 재벌인 거야? 네. 그러면 됐어. 나머진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. 해결을 하지 마세요. 내가 하든 말든 박 차장이 뭔 상관... 상무님, 학교에서 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? 직업에 귀천이 있으니까. 있으니까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. 직업도, 사람도, 신분도 여전히 귀천이 있어요. 겉으론 평등한 사회같이 보여도. 아니, 요즘 세상에 무슨... 세상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. 큰 걸 얻고 싶으시면... 작은 건 포기하셔야죠. 사람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좋아하면... 그게 무슨 재벌이야! 사람 하나만 내 마음대로 못 좋아하는 거죠. 그 외에 대부분은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. 사람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좋아하세요. 내가 왜 이렇게... 누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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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강한나 상무님 회사 생활 즐겁게 하고 계셨네.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정분난 젊은 남녀를 떼어놓으면 되나?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지.